아이유 레디 네 들려요 아직 거기서 출발 못하고 있어요 센 나랑 전투 중이에요 이윤철 선수 벗지마 앞으로 그러면 아까 왜 보셨어 방금은 왜 보셨어 앞으로 벗지마 근데 여기 헬멧 벗으면 또 30분이야 빨대 줘 빨대 빨대 아니 넣어놓고 있다가 나중에 마셔요 아까 저기서도 헬멧을 벗었다가 쓰느라고 시간 다 걸린거야 또 벗어도 아니 벗지마 먹지마 중부인도 빨대 구해올게요 잠깐만 사와 벗어봐 아 이거 너무 좋아 나 안 벗어도 돼 어우 사와 벗어봐 부축한